아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shred 딴거 내장은 거 가위바위보 아... 지금 생각도 안 했는데... 어? 좋은데? 어? 좋은데? 생각보다 좋은데요? 창문 제품... 어? 괜찮은데? 아... 쏙 들어가요! 좋은데요? 진심으로 좋은데요? 딱 이거 여기다! 전 여기 쓰겠습니다 그냥! 새로운 멤버 들어와도 제가 여기 쓰겠습니다! 좋네... 여기 앉아봤어? 여기 앉아봐! 깜짝 놀랄걸? 뭐야? 다르지? 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? 뭐? 어떻게? 한겸이 없을 텐데 텔레스 한번 바꿔주면 안 돼요? 바꿔봐? 한겸이가 뭐야? 세빈아! 내 침대도 없었어? 진짜 좋아! 이러는데... 들어오니까 방도 되게 넓고... 제가 침대를 바로 앉았거든요? 바로? 앉았는데 1층 침대는 딱 앉으면... 이건데 2층 침대는 이거예요! 이거예요! 바로! 바로! 이거 가야 돼요! 그래서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! 앉아봐요! 앉아봐요 일단! 너무 좋죠? 그리고 저쪽도 앉아봐요! 대박! 대박! 여기 별로 안 좋죠? 여기 앉아봐요! 여기 앉아봐요! 너 혹시 봤어? 뭘요? 아니! 봐봐 이거! 진짜로? 오! 감정아! 갑자기 미쳤어! 아파서! 오! 와... 이거 대박이다! 야! 아... 미아 미안! 왜 뭐야? 왜 이렇게 뭐야? 와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와우 아 너무 멋있다 음 음 음 한 70점은 그냥 그 콘에다가 치즈 올리고 전자레인지도 올린 맛 사람이야. 마네킹 아니야. 아닌 것 같아. 마네킹이야. 아니 마네킹 아니야. 사람이라니까. 가서 뭐 사인해줘? 아이 좋죠. 등에다가 등에다가. 다음 분 해드릴게요. 입술이 진짜 똑같이 생겼다. 솔직히 진짜 잘했습니다. 누구 한 상 다 해주셨죠? 섹시. 섹시. 칸. 눈으로 섹시를 표현하신 거예요? 눈은 귀여움이고. 입술이 섹시. 대박이다. 이탄이가 못 그렸다. 손. 뒤에서 손 올라가는데? 끝. 끝났어. 그렸다. 손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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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라 너 어떡하다 진짜. 와 어떡해. 큰일났다. 누구 때릴지도 몰라. 아니 아니 너가 다 걸려야 돼. 그러면? 안 때밀 한 거 잡아줄게요.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. 몇 점 몇 점. 몇 점 너무 길어요. 5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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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5. 5. 5. 5. 5. 5. 5. 5. 한경군. 속암 한번 말하고 가자 이제. 간증 담고 속과음까지 얘기해서. 나는 힙합이랑 섹시랑 그런 걸 굉장히 하고 싶은데. 더 늙기 전에 청량을. 우리 왜 그래요! 형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? 아 진짜요? 하고 싶은 사람? 네 형님. 비타민 1일 하나 먹어야 되는데 두 개 먹었어요. 맛있어서 먹었지? 맛있어? 맛있었었어. 저 케이스는 바꿨어요 누가 구운 게 제일 맛있어요? 나는 한겸이 형 옆에 있던 태동이 형 게 제일 맛있다 확실히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딤